도착! 레고로 크리스마스 드림 만들어놨다 애들 완전 신났는데 벌써 지구심 하루 둘 태웠다 레고랜드 안녕 아침에 조식 먹으러 왔어요 시리얼도 이렇게 되어있고 글로벌리스트라서 뷔페랑 알라카르테랑 둘 중에 초이스를 할 수 있었는데 애기를 한 명 더 추가하면 뷔페는 8불이 추가가 된대요 5살 이하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뷔페로 먹고 내일은 보고 알라카르테로 시키거나 아니면 또 뷔페를 하거나 해도 될 것 같아요 애들은 이런 거 먹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대충 먹고 그리고 카바스코 완전 귀여워요 귀엽지? 아 오늘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소세지 프랑스 고스트 치킨 소세지 스모크 베이컨 스프랑 다이어트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세지 얇게 먹어야지 오믈렛 주문 한 개 나왔고 오믈렛 주문 한 개 나왔고 이거는 더 핫푸드 몇 개만 가지고 언제 딴 거 가냐고 연야 천천히 먹어 나의 하루 소세지 오 레고랜드 도착 레고랜드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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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분 되는데 사람들이 많네 일단 파킹도 미리 사놔서 찍고 바로 들어왔는데 파킹이 얼마였지? 30불 어 30불 오늘은 10시부터 5시까지 오픈이에요 주차를 하러 가봅시다 저기가 레고랜드 입구인가 봐 친구들 많다 그치? 도착 도착 들어올 때 가방 검사를 끝내고 이제 저기서 티켓 검사를 하나봐요 오자마자 애들 넘어져가지고 앞에 직원분한테 약이랑 밴대이지를 받았어요 티켓 상가를 여기서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아니아니 잉글리쉬로 해야지 잉글리쉬 아 그거는 스페니쉬라서 너네 모르잖아 아 그거 해 아까 주차할 때 처음 왔으면 게스트 서비스로 가라 그래서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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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이들 탈 것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온 것도 있어요 아 48인치부터 돼 아 제이는 되는데 제이가 타고 싶어? 아빠랑 타자 너네 기다릴래 딴 데 갈래 응 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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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딴 거 타러 가자 딴 거 타러 가자 오케이 48인치가 안돼서 둥이들은 못 타고 제이만 아빠랑 타고 갔어요 얘들아 너 이거 못 타겠는데? 할 수 있어? 응 우와 아빠 무섭다 지금 사진 찍혔어 엄마 1등이다 엄마 1등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운영 안하는 놀이기구들도 조금 있어서 애들 너무 신났네 신나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 했던 닌자고에 왔어요 닌자고 진짜 잘 만들었다 애들이 자꾸 뛰어다녀서 안에 이렇게 놨나 봐 와 여기서 60분이래 오늘 진짜 사람 없다 여기가 여보 45래 여기서 3D 안경을 꺼내서 라인업 할게요 진짜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네 완전 심취한 애기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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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애기들 애들 좀 타고 싶다 해서 바로 한 번 더 타러 왔어요 신난다 우와 다시 또 스토어의 지옥에 빠졌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멍찍이 엄마 오 조심 레고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놨어요 애들 완전 신났는데 벌써 지침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와 우와 너무 재밌다 이거 그리고 나오면 전부 다 기프트샵이 있어 바다하나 암마 자리 고고고고고고 아빠 폭주한다 빨리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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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 너무 무서웠어 이거 너희 안 무서웠어? 진짜? 엄마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50분이나 기다려야 돼서 50분? 거의 1시간 기다려야 돼 일단 딴 거부터 하자 응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땡큐 닌자고 무기래 무기보러 가자 얘들아 나가자 재밌었어? 물 안 추웠어? 스노우킹덤 나 핫도그 먹을 거야? 티메이더 핫도그 먹을 거야? 야외에서 먹어야 되고 핫도그 싫은데 애들이 핫도그 먹고 싶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핫도그 애들은 키즈덕으로 하고 우리는 핀덕으로 시킬 것 같아요 핫도그 먹고 이건 키즈밀이고 이건 키즈밀이고 이거 짜세요 이거 짜 얘들아 안 짜니? 너무 커 항상 먹을까? 마일레고 뮤비워젓 아우 물 젖겠는데 이런 건 타지 말자 올라가볼까? 이게 제일 유명한 거야? 유명한 거 중에 하나야? 에이 귀여운 거 얇지 매우 스트레칭 빨래 8 bear 와 진짜 신기하다 너희 재미있었어? 좋아 아 중간중간 레고 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너희가 놀기엔 너무 애기인데 여기 자리 없어 자리 없어? 밑으로 갈까? 아 그냥 레고 할 수 있는 건가? 나가기 전에 아 레고랜드 모자 쓰고 다닐 수 있어? 아 요거 쓰고 다닐 아 진짜? 아 요런 거 느낌 있잖아 저런 게 더 느낌 있는 거 아니야 이름 이름? 아 진짜? 내 이름도 없지 쟤이 왔어 쟤이 왔어 쟤이 왔어 대니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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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메이슨 메이슨 찾아가 메이슨 애들 야구 완전 미쳤는데 이거 이거 하루를 불태웠다 메고랜드 안녕 나가는데 코카콜라에서 이벤트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있어 콜라를 줘서 마지막이라서 두 개씩 줬나 봐요 아 몰라 이거는 우리 거 아니니까 가자 진짜 빠이빠이 베스트에브 콜라 줄게 공짜로 받아 야 레고랜드에서 논 거 말고 콜라 줘가지고 베스트에이야? 어 어머니 태는 안 되지 왜 양쪽에 끼고 가는 거야 하하하z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